또 마음이 자꾸 쓰여요. 그쵸.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번은 진짜 고맙죠. 나 생각해주고 밖에서도 나 생각해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고마운데 너무 자주 밤늦게 먹으라고 강요를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그쵸.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사실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좀 다른 게 여성분들은 평생 다이어트라는 걸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보통은 이제 좀 음식 조절을 하면서 저녁 늦게는 안 드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갖고 와서 먹게 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요. 정말 건강에 안 좋습니다. 위에 굉장히 부담되고요. 자고 나도 계속 피곤해요. 아 근데 신혼 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많이 먹었잖아요. 사실 그게 또 재미가 있죠. 맞아요. 재미있잖아요. 밤늦게 이제 치킨과 맥주를 먹어서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맞아요. 신이 납니다.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저희는 이제 야식을 조금 줄이곤 하는데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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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새벽 2시에 피자를 먹재요. 아 네. 그리고 시키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몸에 안 좋더라고요. 한번 치킨 또 시켜 먹었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자꾸 돈을 쓰면 또 생활비에서 나가니까 이것도 아깝기도 하잖아요. 원하지 않는 음식인데 또 이게 안 먹고 계속 냅다 보면 버리게 된답니다.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? 만약에 홍버 씨라면 저는 이제 우선 이야기를 좀 제가 이제 사연자분 같으면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지금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사오신다면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도만 진짜 먹고 싶은 거 사오면 그때 같이 먹자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아니면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. 이제 음식을 드시잖아요. 그리고 사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여보 나 오늘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. 사갈까? 그거 좋네요.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오 그래 먹고 싶으면 이제 난 사와 이러고 이제 먹기 싫으면 나는 지금 좀 배가 안 좋아. 고마워 여보 이렇게 하면 근데 365일 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겠죠? 그럼 이제 점점 남편분도 이제 점점 사오는 횟수를 줄이시겠죠. 물어보는 횟수도 줄이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네요. 조금 기차긴 하겠지만 매번 조금 여쭤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좋습니다. 자 그럼 우리 럽딩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. 네. 강흥천님 3번이요. 일단 남편이 음식 사오면 맛있게 먹어준 다음에 나중에 여보 나 밤늦게 뭐 먹으니까 자꾸 배탈나네. 자기가 내 생각에서 사다주는 건 고마운데 건강 때문에 밤엔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. 건강 때문이라는데 남편도 알아듣겠죠.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여보 미안해질 것 같아요. 여보 미안해. 내가 안 사올게. 오늘 이 마스크가 되게 힘드네요. 자꾸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이걸 길게 읽지 못하고 있어요. 죄송해요.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4부 전에 쉬운 걸로 바꿔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 강화정님. 2번이요. 저희 신랑도 신혼 땐 회식하고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양손 무겁게 들어왔는데요. 지금은 어디가 맛있더라 라고 얘기만 해요. 그때가 그립네요. 제가 먹는 거 보면서 그렇게 예뻐했는데. 그렇죠. 와이프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예뻐요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. 변하시면 안 돼요. 노력하셔야 됩니다. 3971님. 3번이요. 맛있는 음식을 신랑과 먹은 후에 손잡고 밖에 나가서 만보 걷기를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신랑의 마음과 정성이 꼭 표현해 주세요. 자기야 고마워. 사랑이라고요. 맞아요. 이 이야기가 꼭 듣고 싶은 것 같아요. 제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분한테 행복이니까. 남편 입장에서 너무 행복할 거예요. 그렇죠. 방금처럼 헌바울 씨가 아침에 저 밥 사준 거를 꼭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복합니다. 꼭 칭찬해 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유희련님. 1번이요. 솔직히 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. 즐겁게 또 맛있게 먹어야 할 음식을 억지로 먹는 건 음식에게도 미안한 일이거든요. 맞아요. 이것도. 진짜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. 맞아요.